안녕하세요. 유니스터디 유기화학 조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4장이죠, 여러분. 다양한 형태 표현이라고 해서 사실 뭐 다양하다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쭉 배워왔던 것들에 대한 표현이 정리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하자면 피셔트 형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형태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까지 아마 추가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존으로 배웠던 표현식이 뭐 뭐 있나요, 여러분. 직, 잭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할까, 여러분. 직, 잭으로 표현해서 누군가는 쇠기, 점선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표현법도 있었고요. 또는 뭐 직, 잭이 아니라 누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쇠기나 점선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저희가 다루었고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해서 어색하게 그려서 누구를 표현하게 돼요? 맞아요. 톱젤대 표현법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도입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원의 앞쪽이 시옷이면 뭐 뒤쪽은 와이야 라고 하는 표현법까지 해서 저희는 뉴먼트 형식까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뉴먼트 형식까지 하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유기화학에서의 어떤 완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피셔트 형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유기화학이 되었건 또는 생화학이 되었건 생물학이 되었건 좀 많이 쓰이는 이 생선 가시 모양에 해당하는 식들 있죠? 그거에 대한 탐구를 좀 하도록 할게요. 피셔트 형식을 먼저 좀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피셔 프로젝션 또는 피셔트 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얘 자체를 갖다가 첫 번째 표현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피셔트 형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여러분 사면체를 생긴 부분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면체를 생긴 어떤 결합구조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사면체에 해당하는 결합구조를 저희가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존재할 거고요. 이 가운데 아마 누가 존재하나, 여러분. 중심탄소가 존재할 거고요. 중심탄소를 제가 따로 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에 해당하는 치환기들을 제가 앞쪽에서부터 A, 여기를 B, 뒤쪽을 C,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여러분. C하고 D는 똑같은 C는 아니겠죠, 여러분. 가운데는 카본이고 나머지 치환기들을 해당하는 C, D로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얘를 제가 어느 쯤에서 표현할까라고 한다면 제가 위쪽 쯤에서 여러분, 얘를 갖다 투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에서 얘를 투영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 눈으로 해서 이 정도로 투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A, B는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A, B는 앞쪽에 있겠죠? 앞쪽에 있고 C, D는 뒤쪽으로 가네. 여러분, 이 4면체를 잘 돌려보면 A하고 B가 순간 어느 쪽에 가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C가 있는데 C에 대해서 A하고 B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하는가 하면 앞쪽으로 돌출. 이쪽 A, B가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유기학적으로 여러분, 후퇴를 이와 같이 크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약간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어떠한 표현을 해서 C하고 D를 이쪽 뒤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A, B를 저희는 돌출 또는 웨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웨지라고 할 거고, C, D를 후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후퇴. 후퇴되어 있는 이 표현을 뭐 해시라고도 할 거예요, 여러분. 또는 뭐 웨지 대시라고도 해요. 웨지 해시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면 상당히 편안하게 뭐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을 십자가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얘네들을 뭐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그냥 십자가 폼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누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 위치에 A, B, C, D라고 표현되면 지금 그려져 있는 여러분 세 개의 표현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 항상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폼이 되어 있으면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A하고 B는 살짝 돌출. 약 45도 정도 뭐 하나 돌출한 어떤 모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C하고 D는 살짝 뒤로 후퇴 정도로 보시면 처음 출발했던 4면체에 해당하는 모양을 저희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피셔트 형식이 돼요. 이 피셔트 형식도 역시 그러면 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피셔트 형식에 대해서 역시 누가 생겨요? 절대 배열이 생길 수 있겠죠. 피셔트 형식에 해당하는 여러분 앱설루 컨피규어셔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탐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셔트 형식에서 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제가 준비할 거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아예 여기 1, 2, 3, 4를 주워주러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1번이야.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서 얘네들의 배열이 여러분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1, 2, 3, 4. 이 배열은 그러면 R이 될까요? 아니면 S가 될까요? 이 배열 자체가. 그래요. 돌릴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1번, 2번, 3번 돌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거고 주의할 점은 알겠죠, 여러분. 4번이 어느 방향? 뒤로 후퇴해 있어요, 여러분. 4번이 뒤로 후퇴해 있기 때문에 1, 2, 3번 그대로 돌아가는 방향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배열을 우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대로 R 배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R.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배열이네라고 저희가 탐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2번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투영할 거고 이번에 여러분 4번에 해당하는 배열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4번,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라고 하면 1, 2, 3번을 여러분 그대로 돌리게 되면 이번에 어느 배열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계 방향이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겠죠, 여러분. 왜? 4번이 뭐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4번. 2번, 4번은 돌출, 1번, 3번은 후퇴거든. 아, 그러면 1번, 제 검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에 반대 방향에서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치 이 칠판 뒤쪽, 오른쪽 뒤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배열은 그대로 R 배열이 아니라 누구로 보이겠다? 그렇죠. 이 배열은 S 배열이 됩니다. 아, 이와 같이 여러분, 뭐 하는 거 하면 4번이죠, 여러분. 4번.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4번이 어디에 가 있으면? 수직에 가 있으면, 여기 2번이나 4번에 가 있으면 그때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읽어서 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인가 반영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4번이 이번에는 어디가 있으면 돼요? 수평축에 가 있어요, 여러분. 수평축에 가 있으면 그때는 여기에 4번이 있건 이쪽에 4번이 있건 마치 거꾸로 읽듯이 한 번 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시계 방향이지만 저희가 누구로 했어요? S 배열이네? 라고 해야 한 것처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절대 배열에 해당하는 예시를 좀 도도록 할까요? 자, 가장 간단한 예시부터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 그대로 하나 할 거고요. 이번에는 실제 한 번 배열을 제가 두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누가 할까요, 여러분? 여기로 수소라고 할 거고요. 제가 이쪽으로 메틸, 여기는 에틸, 여기는 프로필을 집어넣죠. 메틸, 에틸, 프로필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맞아요.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프로필 1순위죠. 프로필, 에틸, 메틸로 돌아가고 4번이 어디에 가있다? 수직에 가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누가 되나? 반식의 방향을 우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식의 방향이니까 얘 절대 배열은 맞아요. 그대로 S 배열이 되겠죠. S 배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라고 해서 자, 똑같이 십자가 하나 그릴 거고 이번에 수소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수소가 아니라 메틸을 할까요, 여러분? 메틸, 이번에는 에틸, 이쪽에는 철시어리 뷰틸이라고 할 거고 이쪽은 아이소 프로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아, 다 치안기들이 다 다르지만 이번에는 메틸이 꼴등이야, 여러분. 메틸이 몇 번이 돼요? 오케이, 메틸이 4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돼 있고 얘네들의 우선순위는 누가 제일 높아요? 철시어리 뷰틸이 1번이죠? 철시어리 뷰틸이 1번이니까 1번에서 2번, 3번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서 얼핏 보면 누구로 보여요,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할 점이 하나 있었죠? 메틸은 뭐 돼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시계 방향이 돼 있지만 메틸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아, 이건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답 생각했죠? 오케이, 그대로 S 배열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는 배열이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서 오케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수평선, 수평선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수직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러분. 수직선을 하나 더 가서 이번에는 취향 기도를 좀 더 붙일게요, 여러분. 오케이. 이와 같이 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이럴 센터가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다가 메틸을 넣고 이쪽에다가 알코올 H 이번에는 제가 이쪽에다가 비아를 넣고 여기다가 메틸, 이쪽에 수소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면 여러분, 카이럴 센터가 이번에 몇 개예요? 오케이, 두 개의 카이럴 센터가 생긴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각각을 보겠습니다, 각각. 일단 저 위쪽에 알코올이 붙은 곳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OH가 몇 번? 1번. OH가 1번인데, 여러분. 4번은 누가 4번이죠? 수소가 4번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2번이 누가 되나요? 아래쪽과 위쪽이죠? 메틸보다는 아래쪽이 뭐 할까, 여러분? 브로모에틸이 더 크겠지. 자, 그러면 2번은 누가 된다? 맞아요. 이쪽이 2번, 메틸이 3번이 됩니다. 1, 2, 3번이 그대로 돌아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 돼요, 여러분? 시계 방향처럼 보이지만 4번이 어디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1, 2, 3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4번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찾았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배열은 누가 될 것이다? 그래요. S 배열이 돼야 합니다. S 배열. 1, 2, 3번이 시계 방향처럼 되어지만 4번이 돌출.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밑에 있는 배열도 볼까요, 여러분? 이 배열. 일단 브로미니 무조건 1번이겠죠? 수소는 4번이고 2번이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똑같아요. 2번은 위쪽이고 3번이 메틸이 됩니다. 1, 2, 3, 4가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 1, 2, 3을 그대로 돌리면 무슨 방향이 돼요? 시계 방향이 가깝죠? 1, 2, 3. 4번이 후퇴돼 있어요. 오케이, 잘 찾았길 바라, 여러분. 이 배열은 그대로 누가 될까? 그렇지, R 배열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수소가 또는 4번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저희가 귀담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가? 4번 배열이 수평에 가 있으면 거꾸로 읽으면 되겠고 4번 배열이 수직상에 가 있으면 그대로 읽는 어떤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 더 많을까, 여러분? 4번이 수평으로 갈 때가 더 많을까? 즉, 거꾸로. 4번이 수직으로 갈 때가 더 많을까요? 네, 이 예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는 4번. 이번에는 제가 그대로 수평. 네, 그리고 이것도 수평. 수평으로 4주를 그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에서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죠. 네, 6탄당을 그릴 거야, 여러분. 그리고 수직으로 쭉 내려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놓고 이번에 가장 위에 누구도 될까? R 대 하이드. 이쪽으로 H, OH. 이쪽으로 OH, H. 이쪽으로 H, OH. 여기로 H, OH. 마지막으로는 CH2OH 이라고 해서 혹시 이 화물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우리가 있는 이 화물의 이름은 참고로 D-글루코스예요. 굉장히 쉬운 말로 여러분, 포도당이죠. 포도당에 해당하는 욕탄당의 그림이 됐어요, 여러분.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 그림인데 포도당의 카이럴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4개 있죠. 4개의 카이럴 센터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 R과 S 배열을 할 거예요. 물론 생물학에서는 여러분, 이 1번, 2번, 3번, 4번 싹 무시하지. 생물학은 이쪽에 있는 이 5번 탄소에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덱스트로, D를 쓸 거고 OH가 왼쪽으로 가면 레보라고 해서 왼쪽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유기화학에서는 여러분, 뭐 할까요? 절대 배열을 각 카이럴 센터마다 다 줄 거예요. 4개를 다. 자, 준비된다, 여러분. 가장 위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쪽에 여러분, 어디가 1번? 얘가 1번이 되겠죠? 그럼 OH 바로부터 쓰는 게 1번이야. O. 그러면 4번은 항상 H. O. 1, 4번이 항상 이와 같이 정해져요, 여러분. 1번, 4번. 2번을 찾아야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C. 그 다음에 누구야? R 대 하이드죠? C. O. O. H. 거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C. O. O. H. 준비됐나요? 자, 아래쪽은 C. O. C. H. 아, 아래쪽에도 긴데, 이쪽에 R 대 하이드가 이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위쪽의 프라이올리티가 더 높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네들은 2번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다음에 3번을 아래쪽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1, 2, 3, 4번이에요. 자, R의 S예요? 1, 2, 3. 반식의 방향으로 보이지만, 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얘는 그대로 R이 됩니다. 왜? 4번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와 같이 여러분, 4번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탄소를 H2O, 물에 적신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된 거거든. 하기 때문에 1, 4번이 항상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로 갈게요, 여러분. 얘네들은 역시 1번이 누구다? 예. 4번은 얘가 되고, 역시 2번을 찾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C, OCH, 그다음에 O 옆에 H, C 옆에 OOH.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First C, Second OCH, Third O 옆에 H, C 옆에 OOH. 이 정도 되면 거의 기억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뭐 할까? 한 번씩 천천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요. 내려갑니다. First C, Second OCH, 똑같다는 거예요. Third O 옆에 H, C 옆에 OCH. 어? 아까 C 옆에 OOH.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은 항상 뭐가 되는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저 위쪽이 하이가 돼요. 아, 위쪽이 높은 프라리티가 되고, 아래쪽이 항상 로우가 됩니다. 아, 위쪽이 항상 2번이 되고, 아래쪽이 항상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아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잘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위쪽이 몇 번이 될까? 위쪽은 항상 2번이 됩니다. 2번, 아래쪽이 몇 번? 3번. 정했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4번이 앞으로 돌출. 1, 2, 3,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역시. 찾았어요? 네, S 배열이 됩니다. S 배열. 아하, 이거 오른쪽에 OH가 있으면 R이고, 왼쪽에 OH가 있으면 혹시 S 아냐? 네, 잘 찾았습니다. 그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OH가 있어요? 얘, R입니다. 어? 왼쪽에, 오른쪽에 또 OH가 있어요? 얘도 R입니다. 어? 굉장히 편안하네요, 여러분. 피셔티 형식으로 뭐하는가 하면, 이 6탄당에 해당하는, 또는 뭐 4탄당, 5탄당, 6탄당이 되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뭐 4탄당이, 뭐 3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5탄당의 리보스 같은 게 있고, 6탄당의 또 글루코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이래요. 아, 다 뭐야? OH가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R, S, R, R로 결정이 됩니다. 자, 잠깐 위험한 경우는 항상 여러분, 알데하이드를 위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록시메틸기를 제일 밑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여러분, 그림이 될 거고, 일반적인 표현일 때만 그것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OH가 전부 오른쪽에 있으면, 뭐 그러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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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되겠죠. 전부 왼쪽에 있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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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 피셔티 형식을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누구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절대 배열을 저희가 연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탐구했습니다. 자, 다시 원래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 피셔티 형식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걸 좀 파악해 볼게요, 여러분. 피셔티 형식. 자, 피셔티 형식을 여러분, 거울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 치환기로 교환시킴으로써, 아니, 그리고 어떤가?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거울상으로 전환한다? 사실은 자기와 반대되는 이성질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90도를 회전시키겠습니다. 아, 90도를 회전시켰어요, 여러분. 여기 A, B, C, D. A, C가 수평, B, D가 수직이었는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릴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아, 얘를 어느 방향으로 살짝 돌렸어요, 여러분? 오케이, 얘를 90도를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얘네들을 90도씩 돌렸어요, 여러분. 돌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얘네 둘은 무슨 관계인가를 볼 거야. 자, 우리는 그냥 이물이 정확히요, 제가. 우리가 A, B, C, D 순서로 1, 2, 3, 4라고 합시다. 자, 왼쪽, R의 S예요. A, B, C, 오, 시계방향, D는 후퇴. 그렇죠. 얘는 그대로 어느 배열이 돼요? 오케이. 얘의 배열은 R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A, B, C. 시계방향이지만, D가 돌출. 오케이. 얘는 누가 된다? S 배열이 됩니다. 아, 이와 같이 얘네 둘은 서로 뭐하지 않아요? 당연히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얘랑 얘에 해당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맞아요. 서로 무슨 관계이다? 얘랑 얘의 관계는 서로 이난시어머 관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난시어머?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피셔트 형식을 90도 돌리면 수평과 수직이 반대가 돼요. 얘네들은 당연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사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치환기 두 개를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 두 개 치환기를 바꾼다라고 했죠? 이 그림을 딱 보고서 두 개 치환기가 누가 바뀌었는가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 근데 다시 잘 보니까 누구누구가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게 좀 보이네요, 여러분. 아, 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C, B는 그대로 있고 A하고 D를 바꾸었네. 보여요, 여러분? A하고 D를 그대로 바꾸어서 A가 있던 위치에 D가 D가 있던 위치에 A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치환시키면 같을까? 안 돼요. 자, 왼쪽. 여러분, 그대로 아까 했던 거 똑같죠? A, B, C, D. 이 위쪽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R이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A, B, C, D. 오, 시계방향이지만 D가 돌출. 역시 얘도 누가 되나? S 배열이 돼요. 역시 얘네 둘도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됐어요. 자, 거울상 이성질체로 변환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게 뭐가 더 좋아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아,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안 같구나 정도가 아니라 누구랑 누구랑 한번 제가 바꿔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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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하고 B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여기. 수직상에 있는 D, B. 아무거나 바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꾼 것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누구로 표현이 돼요? 역시 십자가 표현 그대로 돼 있을 거고 나와 있을 때 각각의 다는 치환기가 B, D만 바꿀게요. B를 위로, D를 아래로, C, A. 이렇게 했더니 A, B, C.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고 D가 후퇴. 아, 누가 돼요? 오케이, 얘도 역시 배열이 똑같은 누가 되나? S 배열이 된다는 건 꽤 재밌게도 얘네들은 똑같다는 거죠. 당연하지. 첫 출발 물질에 누가 되었어요? 이란시험어가 된 거죠. 얘네들은 이란시험으로 각각 그렇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똑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뭐 할까? 동일 화합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90도를 회전시킨다? 안 돼요. 또 하나 뭐 하나? 치환기 두 개, 아무거나 바꾼다? 안 돼요. 또는 이란시험으로 바뀌어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거울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에는 같은 화합물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했죠? 오케이, 화합물을 180도를 돌려요. 어떻게? 머리하고 다리 사이로 완벽하게 여러분, 뺑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를 갖다가 뺑으로 돌려버리면 얘가 되죠.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에 배열이 각각 누가 되는가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OH가 오른쪽에 있어요. R, R. 얘는 이제 OH가 왼쪽, 오른쪽 여기 하시면 안 돼요. R 대 하이드랑 알코올의 위치가 바뀌었죠? 참고로 당연하겠지. 얘도 R이고, 얘도 R이요. 즉, 이 두 화합물은 서로 뭐 할 것이다? 180도를 돌리는 건 얘네들의 쇠기와 점선이 바뀌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바뀌는 건 얘네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은 화합물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이 뭐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동일 화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한 세 가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다? 마지막이 돼요. 여기까지 와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 개의 치환기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치환기 세 개를 저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할 거고 이 수도꼭지를 돌릴 거에요. 뱅뱅뱅. 돌려봐야 뭐 할까? 얘네들의 회전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누가 바뀌었나요? 라고 본다면 오케이, OH 자리가 바뀌었죠? 이와 같이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 OH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R 대하이드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돌렸죠? 이런 식으로 뭐 하는가 하면 이 세 개의 치환기를 그대로 돌려요, 여러분. 각각 위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R 대하이드가 위로, H가 왼쪽 아래, OH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네들의 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네들의 배열이 누가 되는데, 여러분. 이 배열은 그대로 R이고요. 이쪽으로 와도 그대로 R이 돼요. 어? R과 R 배열로 똑같네. 음, 오케이. 얘를 다시 뭐라고 하면 돼요?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겠죠. 자, 돌려버린 이 수도꼭지 돌리듯이 하는 이 배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전 배열로 치환기들을 돌리는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일 결합에서 여러분 돌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돌려서 뭐가 됐을 뿐이야, 여러분. 아마도 이형태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화합물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 아래쪽도 어떻게 돌아갔죠? 찾았습니까? 아래쪽 배열도 여러분 OH를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이 방향으로 돌렸네. OH를 이 방향으로, H를 이 방향으로, 하이드록시메티를 이 방향으로. 오케이, 얘도 이 세 개를 동시에 돌렸죠. 아, 동시에 돌려서 표현한 얘의 배열이 누가 되게? 이 배열이 R이 되는데, 여러분. R. 근데 이쪽 배열도 R이 돼요. 어? 이거 전부 R인데, 여러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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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치환기를 동시에 돌리는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같은 화합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치환기 세 개를 돌리는 방법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조그만 주제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탐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새로 그리는 그림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새로 하나 더 그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한 어떤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 그림에서 얘네들에 대한 배열을 알아 봅시다. 자, 이번에 제가 여기에다가 O, H, C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O, H, H. 자, 일단 위쪽 배열만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위쪽 배열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라고 하면 얘들을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돌려서 포개지나 안 포개지나를 알아 봐도 돼. 하지만 그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얘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읽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자, 여기서 뭐 했어요, 여러분? 알데하이드에서 OH로, 또는 OH에서 H로, H에서 CHO가 전부 무슨 방향이야? 자, 저는 이걸 시계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알데하이드에서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에서 H, H에서 알데하이드 쪽으로 오는 게 전부 시계방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얘를 갖다 읽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CHO에서 OH. 사실 아무거나 취향기 3개 있잖아요, 여러분. 3개 중에 2개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한 취향기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은 보이는 투영각이 120도라서.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H까지 전부 무슨 방향이 됐어요, 여러분? 얘네들은 시계방향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예를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알데하에서 OH가... 어, 이거만 보고도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네? 네, 이건 반식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OH에서 H, H에서 CHO. 얘네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서로 반식의 방향이 됐죠. 이것도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CHO에서 OH, OH에서 H가... 이번에는 누가 된다고요? 반식의 방향이 되네. 이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배열은 같을 수 없어요. 거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아마 이쪽에 있는 얘의 배열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S 배열이 돼야 돼요. S 배열. 이와 같이 배열을 꼭 돌려서 포개지는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의 취향기 두 개를 잡고 좀 작은 각도로 돌렸을 때 시계방향인가 반식의 방향인가 아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동일하게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 방향으로 뭐 할 건가 하면 여기다가 OH를 쓰고요. OH, 그 다음에 얘는 CH2, H, CH2 그 다음에 이쪽에다 H를 쓸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되죠? 얘네 둘이 찾았어요, 여러분. 그죠? 아무거나 읽어보자 그랬죠, 여러분? 자, 이쪽에서도 얘가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얘를 갖다 읽을 때 누가 누구라고 할까? OH에서 CH2OH가 시계방향이에요?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OH에서 CH2OH가 시계방향이에요? OH에서 CH2OH가 시계방향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얘네가 아마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얘네 둘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다시 쓰이지만 누구? OH에서 치환기 CH2OH 또는 하나 더 할 필요 없겠지만 누구? 그리고 H까지 했을 때 이 H는 사실 필요가 없죠. 얘네가 무슨 방향이 돼요? 시계방향이에요? 라고 하는 게 돼 있고 시계방향이 그대로 같아요. 그러면 얘들은 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같은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네 배열은 이쪽도 역시 누가 될까? R 배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보라색 쪽에 해당하는 배열은 서로 어때요? 얘네들은 달라요. 한편 이 초록색 쪽에 해당하는 얘네 배열은 같아요.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은 오늘 이번 시간에 아마 좀 잠깐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분입체, 이성질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양식으로 저희가 아마 미래에 다시 탐구를 할 거고요. 아무튼 얘네의 부분적으로 어느 치환기의 배열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걸 이와 같이 꼭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얘네 뭐하나? H에서 CHO를 봤어요? 오케이. 이거 반시계죠? H에서 CHO. 그러면 H에서 CHO가 이거는 시계방향이죠? H에서 CHO가 뭐할까? 반시계방향이죠? 이것도 역시 뭐하는 거 하면 H에서 CHO가 뭐가 되나? 여러분, 반시계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CH에서 OH가 시계방향. 얘는 CH에서 OH가 반이 아니, 둘이 다르죠? 두 개가 단대니까 어떤가? 얘랑 얘랑은 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라색 두 개는 달라요. 제가 같은 줄 알았어요. CH에서 OH와 CH에서 OH. 다르죠? 아래쪽 배열은 이 회전배열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회전배열이 그대로 똑같구나. 잘만 틀어버리면 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겹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피셔트 형식이 이게 사실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면 이게 첫 도입이니까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자주 쓰다 보면 이 식이 굉장히 편해요. 생화학자라든가 유기화학자 또는 생물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 표현 방식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얘네들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탐방할게요, 여러분. 위치. 자, 일단 조금 전에 배운 걸 한번 그대로 써먹어볼까요, 여러분? 얘네 둘은 무슨 관계가 되죠? 두 개가. 네, 그대로 뭐가 되나요, 여러분? 메틸에서 BR을 볼까요, 여러분? 메틸에서 BR이 시계방향 메틸에서 BR이 얘네도 이렇게 와, 같아요.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은 서로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라, 여러분. 그대로 더 가셔도 돼요. 누구까지? BR에서 OH만 가도 돼요. BR, OH, 시계방향 BR, OH, 시계방향 H, CH3, 시계방향 이것까지 보셔도 관계없어요. 얘네들은 서로 위쪽 부분은 똑같아요. 브로민이 붙은 알킬기의 배열이 같구나.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현재 똑같은데요? 네, 그죠? 이 배열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그냥 겹쳐져 있으니까 두 화합물은 어떤 관계다? 네, 당연히 같은 화합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화합물이 되어 있는 이 화합물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에 해당하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어떤 이 형태 시계에 해당하는 걸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나중에 어떠한 화합반응이 유기화학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형태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추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대로 하면 제가 한번 표현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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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어느 방식으로 할 건가 하면 얘를 그대로 이 탄소를 제가 앞쪽 탄소라고 할 거고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할 거고요. 저 뒤쪽 탄소를 우리 많이 했던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둘 사이를 제가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라, 여러분. 얘네들은 그대로 앞쪽이 맞아요. Y 뒤쪽도 Y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 Y, Y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표현된 이 식을 저희는 주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맞아요. 톱질대 표현법이라고 했죠. 자, 톱질대 표현법에서 이 앞쪽에 누구누구 돼 있다? 맞아요. 내려가 있는 경우가 여러분 에틸기 이 에틸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이 메틸기 H가 있고 메틸기가 있죠. 얘네들이 현재 어떻게 붙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얘네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쪽으로 쐐기 이쪽으로 쐐기 얘는 점선 기억하세요, 여러분. 쐐기 쐐기 점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후퇴 그러니까 돼 있는 그림이라서 그대로 Y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 여러분? 메틸 수소 에틸 자, 그 뒤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이거의 배열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얘가 메틸인고 메틸 오른쪽 메틸 왼쪽이 브로민이고 여기가 수소라는 걸 착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소? 맞아요. 수소가 뭐 돼 있어요, 여러분? 수소는 후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브로민과 메틸은 돌출 아, 피셔츠 형식이 이와 같이 항상 뭐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꺾여 있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 수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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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로 이렇게 약간 디귿자 형태로 뭐하나, 여러분? 꺾여 있는 식이 돼요. 아,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그렇죠. 이클립스트 컴플메이션이 돼요. 이클립스트가 되는구나 가려진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려진 형태에서 뭐가 되나, 여러분? 메틸과 브로밀 메틸과 수소가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분자 모델을 만들고 있었더니 제 그 얼마 안 됐죠. 3학년밖에 안 되는 제 아들래미가 어? 이렇게 쭉 분자 모델이 안 되니까 등뼈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쭉 보고서 아,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아, 여기서 까먹었네. 무슨 무슨 사우루스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등뼈가 튀어나온 이런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나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식에 해당하는 어떤 공룡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뭐 할까, 여러분? 등뼈가 쭉쭉쭉 튀어나와 있는 이런 식에 대한 공룡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C자 형태로 가 있고 C자 형태 어떤가 여러분, 등뼈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거죠. 네. 이클립스트 컴플메이션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편 얘네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살짝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예. 이번에는 뉴먼트형으로 그냥 살짝 바꿔서 그릴게요, 여러분. 편하겠죠? 뉴먼트형. 얘네에 대한 뉴먼트형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뒤쪽이 누가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원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쪽은 그대로 누구에 대한 모양이 될까? 맞아요. Y자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Y 뒤쪽도 뭐가 될까, 여러분? 맞아요. 뒤쪽도 Y가 돼요. 살짝살짝 어긋나게 그린 Y자를 표현합시다. 그쪽에 각 치환기들이 다 붙어있는 모습을 다시 표현하면 앞쪽부터 당연하죠. 여기 H 여기 메틸 여기 에틸 세 개 붙어있는 거고요. 뒤쪽은 누가 돼요? 여기에 브로민 여기에 메틸 그 다음에 수소 가 붙어있는 그대로 누구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얘를 뉴먼트형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린 이 세 개의 식은 완벽하게 사실은 똑같아요. 뭐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형태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같은 형태 이렇게 같은 형태로 나와있는 얘를 제가 이번에는 이 앞쪽에 있는 Y자 있죠? Y자를 그대로 180도 돌릴 거예요. 다시 얘를 그대로 180도 를 돌려서 한번 표현하는 그림을 아래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아마도 이런 식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은 자, 이 표현법을 갖다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그대로 표현할 거고 이번에 이쪽을 누구를 표현해요? 그래요. 시오자로 뒤쪽은 그대로 Y자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치환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위쪽이 누구야? 에틸 자, 조심해야 될 게 이 에틸이 나갔지만 그 에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에틸 수소 메틸은 그대로 달아야 돼요. 에틸 수소 메틸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쪽에 해당하는 배열은 똑같이 베이킹할게요. 이쪽이 수소 이쪽이 브로민 이쪽을 메틸로 그릴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누구를 표현할까? 당연하죠. 뉴먼트형 우리 표현해보죠, 여러분. 뉴먼트형을 표현하면 역시 동그라미가 돼 있겠지만 이번에는 앞쪽이 누구로 돼요? 맞아요. 앞쪽이 이제 제가 시옷을 표현할 거고 뒤쪽을 Y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치환기들은 그대로 그냥 같은 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번에는 앞쪽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되나? 애가 에틸 그럴지라도 항상 누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얘네들은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에틸 수소 메틸 뒤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브로민과 메틸과 수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자, 이러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돼요, 여러분? 위와 아래는 사실 다 같은 화합물이지만 똑같은 형태가 아니죠, 여러분. 얘네들은 포개져 있는 형태 뭐라고 해요? 가려진 형태 또는 이클립스 컨포메이션이 될 거고 아래쪽은 서로 엇갈린 형태가 되죠. 스태갈드 컨포메이션이 돼요. 아 하나만 더 가볼까요, 여러분? 얘네들을 우리가 누구를 그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전부 다 직잭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잭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한번 더 해보면 자, 아래에 있는 요식을 갖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얘를 제가 누구로 맞아요. 표현이 되겠지만 얘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 으로 표현할 거고요. 디귿자 모양에서 이번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누구를 표현할 것이다? 맞아요. 이거를 그대로 쇠기와 점산 마찬가지로 얘도 누구를 표현할까요, 여러분? 쇠기와 점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대로 치앙 기도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여기가 에틸 이쪽이 그대로 누군가 수소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고 그리고 누가, 여러분? 에틸 수소 이 에틸과 수소 그대로 뭐 할까, 여러분? 마주보고 있죠. 에틸, 수소 자, 그리고 여러분 얘를 갖다가 이 방향에서 바라본다 라고 하면 양쪽에 메틸들이 다 돌출되어 있는 거죠. 메틸 보라색 쪽으로도 메틸이 돌출 자, 이 초록색 쪽으로도 메틸이 돌출 브로미는 후퇴 수소도 후퇴되어 있는 그림이 이 클립스 컨포메이션을 이번에는 누구를 그린 거야, 여러분? 직잭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조식 그리는 거로 한번 표현해봤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표현할 거는 얘를 한번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화합물을 그대로 조금 돌려봅시다, 여러분. 네, 돌려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그림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는 위 아래로 가 있을 거고 이번에 얘네들은 다 각각 누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이 쇠기면 얘는 점선 이게 점선이면 이쪽은 쇠기 이렇게 표현해서 각 치환기들을 다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치환기들은 똑같습니다. 색깔을 다시 오른쪽 치환기 색깔을 바꿀게요. 이거 초록색이었나요, 여러분? 초록색이면 얘는 점선 쇠기로 하죠. 네, 왼쪽에 있는 치환기 말고 오른쪽 치환기는 그대로 이게 메틸, 브로민, 수소로 똑같고요. 대신 왼쪽에 있는 치환기들은 180도가 돌아갔죠? 에틸을 위로 그릴게요. 에틸, 그대로 가요, 여러분. 수소, 위쪽이 메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은 조금 달리 따로 좀 뽑아서 그려야겠는데, 여러분. 얘는 누가 되나, 여러분. 맞아요. 이번엔 스태걸드에 대한 컨포메이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8개네, 여러분. 8개의 그림이 사실 일단은 다 같은 화합물입니다. 다 똑같은 화합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얘네 둘이 같은 화합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 표현했어요? 새 치환기의 회전배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 피셔트 형식은 누구하고 똑같다? 이 클립스트 컨포메이션하고 똑같다. 라고 해서 이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누가 되나, 여러분. 동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를 갖다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누구까지 이렇게까지 그리고 여기서 나뉘네요. 자, 제가 지금 이 붉은색을 검사해 이 애들이 전부 완벽하게 포개져요, 여러분. 누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이 클립스트 컨포메이션이 되겠죠. 한편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조식은 전부 누구로 됐어요? 여기도 자기끼리 완벽하게 포개지는 스태갈드 컨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화합물은 이와 같이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가려질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겠다? 완벽하게 이렇게 엇갈려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얘를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어떻게 정리하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를 표현할 건가 하면 맞아요. 제가 지금 선 긋는 애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소하고 수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이 수소와 수소 됐죠? 어, 그래요? 이쪽에 이 브로민과 메틸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로 갈 건가 하면 이거 좀 더 빼볼게, 여러분. 수소와 수소를 더 빼자. 수소와 수소 하나 더, 어, 저렇게 넘어가서 이 메틸기와 이 메틸기 까지 제가 이걸 갖다 외울 때 어떠한 식으로 많이 외우는가 하면 자, 머리, 다리 머리와 다리죠. 제일 위와 다리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척추를 보면 갈비뼈 사이 갈비뼈의 옆자리끼리 까지로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전부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전부 어, 제가 새롭게 지금 하나 쓰고 있죠? 안티 관계가 됩니다. 안티 관계 안티가 뭐야, 여러분? 이면강이 180도로 벌어져 있는 관계죠. 얘네들은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머리와 다리가 안티이며 이렇게 어떤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브로밍과 메틸도 안티 수소와 수소도 안티 관계야 라고 외워 두시길 바라요. 어? 이게 어떻게 이게 성립되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안티가 아니에요. 안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티가 아니라 사실은 씬이야, 씬. 근데 왜 제가 씬으로 외우라고 안 하지? 위쪽 형태가 편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클래스트 컴폴메이션은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어떤가? 불안정한 형태가 돼요, 여러분. 이 불안정한 형태에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쪽에 있는 메틀기하고 이쪽에 있는 애틀기라든가 또는 어떤가? 다른 애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씬 광기가 될 수 있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씬으로. 물론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이 더 편하겠네요. 오른쪽 그림에다가는 부분 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얘죠. 누구랑 누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브로민과 이쪽에 있는 수소. 그렇게 했지? 이쪽에 있는 수소와 이쪽에 있는 애틀기. 이거는 바깥에 그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메틀기와 이 메틀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애들이 전부 다 무슨 관계가 돼요? 안티관계가 되는 걸 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메틀메틀이 지금 마주보는데 메틀메틀. 그런가 하면 애틀과 수소도 마주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시, 이 관계는 극히 드문 경우.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얘를 뭐 할까? 180도를 돌려서 아래쪽으로 표현하면 저 안티관계가 바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아, 다시 보니까 어때요? 메틀과 메틀이 여기서 뭐 했어요, 여러분? 메틀과 메틀이 그대로 안티관계가 됐죠. 안티. 그런가 하면 누구하고 누구도 애틀과 수소도 안티, 수소하고 브로밈도 안티가 됩니다. 물론 누구랑 누가 자, 수소와 애틀이 안티일 때 안티일 때 메틀과 메틀도 브로밍과 수소도 안티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의 규정이 돼 있어야 되죠. 또는 메틀과 메틀이 안티일 때 수소와 브로밈도 안티가 되며 수소와 애틀도 안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까요, 여러분? 아, 관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세걸드로 변화해서 많이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자, 물론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신관계가 되겠지만 자연관계식에서는 스테걸드로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저희가 아, 얘네들은 전부 다 안티관계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외우는 걸 또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얘네들도 역시 무슨 관계가 된다? 안티. 물론 이 안티관계는 누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 되게 애매하지만 신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합물은 신으로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티관계로 되는 걸 우리가 아마 얘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반응을 시켰을 때 유기화학반응에서 안티 페리플래너를 제거해요 라고 하는 것들 찾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애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화합물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옆자리와 이웃기 관계가 뭐예요? 라고 할 때 가장 편한 그림이 이 중에 무엇이다? 그래요. 뉴먼트형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뉴먼트형. 뉴먼트형이 나와있으면 그대로 메틀메틸신 수소와 브로미니신 에틸과 H가 신 이건 어떤가? 메틸과 메틸이 안티 메틸과 에틸은 뭐 거우시 등등으로 바로 우리가 투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뉴먼트형보다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그리는 그림이 왼쪽 아래에 있는 직색 그림이 돼요, 여러분. 직색으로 나타낸 어떤 구조식이 되겠지만 저런 구조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빨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접계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누구를 했어요, 여러분. 퓨셔2형식을 도입했고요. 퓨셔2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배열 연습 그리고 어떤가요? 퓨셔2형식에 치환기를 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퓨셔2형식에서 각각 얘들을 다른 어떤 투영식으로 바꾸는 법과 인접계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가 라고 하는 연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